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 자, 정면도 뭐 하트할게요, 하트. 자, 모락팀. 자, 모락팀. 자, 옆자라로 같이 하트할게요. 자, 비비어 포인트하고 동작 돌리세요. 자, 우리 청순한 포즈 하나 할까요? 청순. 자, 그러면 이제 걸크러쉬 할까요, 걸크러쉬. 자, 엠비 포즈 보여주세요. 엠비 포즈.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필입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